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맨정신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해서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도, 원칙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망가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최근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일전에 만난 한 지인은 수십 년 동안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야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지만 생산 현장에 체감하는 일은 이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 윤리 같은 것이 해가 갈수록 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봅니다. 그것은 근래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인데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진지하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개척해 온 사람들은 잘 아는 삶의 진실이자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고 원하는 부라는 것이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 부분이 정신력의 소산물이자 부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욕이라든지 의지, 태도, 삶에 대한 자세, 업무를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소위 정신력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것의 결과물이 바로 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리고 말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로지 외형적인 것, 물질이나 돈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과 물질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가당차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3월 19일 날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는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재화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인공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직접 박영선 후보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일보 외에 매일이 경제, 연합통신, 한국경제, 한국일보들이 똑같은 내용을 함께 보도한 것으로 봐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종류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19일 날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 KS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 뭐 블록체인이건 가상화폐건 디지털 화폐건 그렇게 유식한 표현들이 포함되지만 결국은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10만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제사항으로 재난지원계획에 서명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주 좀 유식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위로금은 지급 개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브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 디지털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유식한 표현을 많이 쓴지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서울 디지털 지역화폐 이런 거 다 그냥 한 아로 요약하게 되면 공짜 돈을 10만원씩 주겠다는 거죠. 그냥 아무 뭐 그런 대가 없이 그냥 10만원씩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 재원은 1조 원의 예상이 필요한데 지난해 발생한 4조 원의 순 3개의 익려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4조 원 가지고 빚 갚는 데 써야지 왜 그 4조 원 가운데 또 털어서 1조 원을 자기 용돈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눠주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만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지친 시민들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온전한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공짜 돈 주기 열풍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현상에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거쳐야 되겠죠. 아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난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죠. 한 번 무슨 일이든 간에 물고가 터이고 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보통명사처럼 자리를 잡고 맙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어떤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사람들이 해내려고 하는 의욕이라든지 의지 같은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 나오는 나라 정책의 대부분은 그런 것을 고향하기보다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의타심을 조장하고 시간이 갈수록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끝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그분들에게 미치겠죠. 서울시장이 되면 10만 원씩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걸 박수치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서울시장 되면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영상물의 제목처럼 저는 당장 내 입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냐? 당신 보기에 내가 거지처럼 보여? 난 거지가 아니야. 난 거지가 아니라고. 이런 두 문장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돼지냐? 내가 돼지냐? 난 돼지가 아니야.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나는 돼지가 아니라고. 이런 말도 떠올랐고. 내가 개냐? 뭐 이런 말도 떠올랐고. 어쨌든 간에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권력을 쥐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표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10만 원을 왜 주냐 이야기죠. 10만 원을. 애들 용돈도 아니고. 어쨌든 이 방송 들으면 정신 좀 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